복스바겐의 전기차 컨셉트 이름은 ID입니다.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ID 크로스 그 유명한 복스바겐 버스를 모티브로 한 ID 버스 승용차 스타일의 ID 비전 그리고 ID 버기 이 모든 차량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듭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MEB 플랫폼입니다. 소형차부터 미니백까지 다양한 차종을 만들 수 있고 배터리는 차체 하부에 배치해 무게중심을 낮춥니다. MEB 플랫폼은 원가를 낮추고 좋은 차를 만들게 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양산형 모델인 ID3입니다. 이 차를 시작으로 복스바겐은 전기차 올인을 선언하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시작하죠. 2020년 이후부터 전기차 시리즈를 계속 내놓겠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미래 드라이빙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미래 자동차는 운전이 필요 없어지고 운전자 없이도 스스로 이동합니다. ID.Buzz is the perfect companion for every situation in your individual lifestyle. Ladies and gentlemen, the ID.Space Vision defines its own segment. My baby's a freak like me and she knows just what I like She carries all the keys to the places that no one dares to find She won't tell nobody 그렇다고 운전의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펀카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디든 갈 수 있는 버기카, ID.Buzz is the best. 아이디 비전은 럭셔리카의 미래입니다.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게 될 복스바겐 아이디 자동차 생활은 더욱 편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자동차 생활은 더욱 편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